자,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됐죠. 김기현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, 김기현 호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이준석 지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, 이런 목소리, 해석이 나왔습니다.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.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분들은 실제로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국이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.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.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.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. 김재원, 조수진, 장해찬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에요?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때로 나와서 제거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화선양면 전술이고. 장해찬, 우리 청년 최고위원 실명이 또 등장을 해서 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장 의원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? 저는 네 분의 패배한 후보들에게는 덕담 건넸거든요. 정치인 성공할 자질이 있다. 다만 이준석이라는 인물과 빨리 결별하는 게 제 2막을 위한 길이다라고 조언을 한 거지 누구를 제거하겠다거나 패배한 후보들을 비난한 적이 없고요.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건 선거 패배하고 다음 날에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하는 후보도 제가 정치하면서 처음 봤고 그 인터뷰를 잡아주는 방송국도 처음 봤습니다. 참 기이한 광경인데 천아람 후보가 아직까지 감정이 좀 경향돼 있는 것 같아요. 정치 선거의 패배 후유증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겁니다. 제가 조언드리자면 당분간은 좀 미디어를 멀리하시고 며칠 좀 푹 쉬신 다음에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아서 우리 당에서 더 이상 서로 내부 총질하지 않고 함께하는 화합의 정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과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 방송이 지금 아시다시피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에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빈소를 방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저희 생방송 중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.